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나스의 진뽀! 고인의 라디오입니다! 대박! 연예인 같아! 저런 거 준비해온 게스트 처음이야! 저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닉네임 있습니까? 아이들이 피터쌤이라고 부르니까 피터라고 불러주십시오. 콜미 피터 소아과 이름도 피터 소아과 네, 피터 소아과 피터 소아과는 어디 있는지 병원 홍보 잠깐 용인시 수지구 동찬동에 있습니다. 오늘 소아과 전문의 피터 원장님 모시고 첫 시간인데 소아과와 관련된 이상한 질문들을 오늘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소아과는 어른이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준비했는데 내가 너무 지금 아파요. 주변을 돌아봤는데 소아과 밖에 없어요. 내가 저기를 가도 될 것인가? 어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오는 경우는 있나요?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그냥 소아과를 찾아오시는 어른분들도 꽤 많이 되세요. 보통 15살까지, 만 15세까지가 소아과가 커버하는 영역 만 15세? 네, 만 15세까지가 중상 때까지는 가도 되는구나 네, 만 15세까지가 보통 조각병원에,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진짜로 소아과에 와서 진료받는 어른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겠다. 예방접종 같은 것은 아이 맞추러 왔다가 어른 예방접종 소아과에서 할 수 있죠? 그럼요. 예방접종 할 수 있죠.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스케줄도 굉장히 복잡하고 보관 방법도 까다롭고 백신마다 접종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죠. 예방접종이 있어서 만큼은 소아청정의과 전문의가 전문가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접종을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간호사분들이 접종을 하시는데 그렇죠. 소아과는 소아과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접종을 하니까 어르신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의사선생님이 직접 주사도 놔주시고 너무 친절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아이들이 일반 내과, 가정의학과에 가는 것보다 소아과에 가는 게 좋은 이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체로서의 소아를 총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소아청정의과 전문의입니다. 아이는 어떤 국소적인 문제일지라도 그게 전체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소아청정의과 전문의를 먼저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감기 걸렸을 때 소아과보다 이비인후과를 좀 더 선호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 분과에서는 국소적인 문제만 딱 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니까 잘 들어오잖아요, 설명이. 근데 소아과는 좀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 약간 답답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저희도 설명하다 보면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총체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하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런 거는 저희 소아과 의사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아요. 소아과가 피터 선생님이 하는 것 같은 조그만 클리닉도 있고 대학병원에도 있고 네, 아동병원. 일단 처음부터 누구나 대학병원을 갈 수는 없으니까 대학병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동네 병원에서 해결이 될지 고민스러운 경우에도 일단 동네 소아과에 가서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시면 그 선생님이 보시고 이게 동네 소아과에서 해결이 될지 아니면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야 될지 결정을 해 주시니까 보호자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환자가 좀 줄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일단 뭐 보통 소아과에도 계절별로 유행 패턴을 보이거든요.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뭐 수족구병 봄, 가을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망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좀 기승을 부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각종 바이러스 질환들이 가장 많은 시기고 이제 한 12월부터 1월까지 A형 인플루엔자 A형 독감이 가장 많고 한 2월부터 3월까지가 B형 독감이 제일 많거든요. 코로나 유행 시작과 함께 A형 독감 유행이 팍 꺾어졌고 B형 독감이 실종이 됐어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해서 그럼 매출이 많이 줄어서 어렵겠네요. 네. 매출이 많이 줄었고 실제로 문 닫은 소아과도 꽤 많습니다. 반대로 늘어난 병은 없습니까? 늘어났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마스크를 이제 주로 하고 다니시니까 봄철에 알레르기 비염은 줄었는데 눈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결망염은 크게 줄지 않았어요. 크게 줄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소아과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무슨 장비? 장비? 기구? 이런 게 있느냐? 일단 내가 아는 거 하나 있어. 소아 전용 청진기. 조그만 거. 소아용이 따로 있어요? 청진기가? 따로 있어요. 신생아용도 있고 소아용도 있고 심장 소리 듣는 용도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청진기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 이제 목 볼 때 이렇게 아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혀 누르고 하잖아요. 애기들 좋아하는 뽀로로로 된 서랍자라든지 핑크퐁이 있거나 아기 상어가 그려져 있는 서랍자 이런 건 없어요? 주사를 놓고 나서 붙여주는 반창고에 캐릭터가 그려져 있죠. 제일 인기 좋은 캐릭터는 뭐예요? 요즘은 어린 연령층에는 아직도 뽀로로가 좋고 요즘은 시크릿 주주 여자애들은 고를 수 있어요 애기들이? 아니요. 사실 그렇게 여유있게 돌아가진 않아요. 사실 아이들 우는 걸 달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달래는 방법이 있냐, 노화가 있냐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사실 그것보다는 아이들을 진찰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주사를 놓을 때나 가급적이면 아이를 덜 귀찮게 하고 빨리 끝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아과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평소에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소아과에 와서 아이를 달래실 때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달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할머님들은 의사선생님 떼지 하면서 저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진찰을 받게 하는 게 아이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해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안해, 미안해 라고 하고 의사선생님 떼지 하면서 누굴 탓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아이는 진료받는 행위가 자신한테 어떤 해를 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과에 와서 아이를 달래실 때는 미안해가 아니고 괜찮아 라고 달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피터 소아과의 피터 원장님 모시고 소아과에 관련된 이야기 이것저것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고요. 저희 유튜브에는 편집된 버전만 올라가는 거 아시죠? 편집되지 않은 풀 버전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 나는사다 오디오 버전을 들으면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풀 버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İşStar